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영국 국빈 방문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은 한영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와 영국의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일명 다우닝가 코드,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북한이 2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일본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우리 합참은 발사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강행할 시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런던에 도착한 윤 대통령이 동포간담회를 시작으로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영국 국빈 방문은 우리 기업의 영국 진출 확대화. 첨단 산업 공급망. 경제 안부뿐만 아니라 또 외교 문제 환경, 과학기술, 에너지하고 투자 그리고 무역 다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런던에 도착하는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영국 국빈 방문이 런던 스탠스테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걸로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영국 의장대가 지금 고열에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내외가 지금 트랩을 향해 걸어오고 손을 들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국 공식 방문이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한데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지금 영접 나온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자들을 소개받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차를 타고 동포간담회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까지를 보고 계십니다. 윤 대통령이 한영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른바 다우닝가 스트리트 어코드, 다우닝가 어코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렇게 합의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 다우닝가 10번지, 영국의 총리 관저가 있어서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 선언이 되겠는데 어떤 내용이 남길까요? 영국 정치의 심장부라고 불리우는 상징적인 장소죠. 우리는 번지수가 뒤에 오는데 영국이나 미국 등 서구권에서는 번지수가 앞에 옵니다. 그래서 10 다우닝 스트리트, 그러니까 다우닝가 10번지라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합의, 일종의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는 것이고요. 한영정상회담 이후에 그것이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우리 영국과는 포괄적 창조적 동반장 관계였다라고 외교 백서에도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전략적 동반장 관계로 격상이 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함축적으로 담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면 영내에서들 많이 상대방을 향해서 지칭을 하는데 지금은 글로벌 상황이 곧 영내와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이렇게 지금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 등 글로벌 이슈, 또 우리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영국의 공동 입장이 강조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만치 않은 글로벌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영국과 어떻게 해서 페이스를 맞춰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 나 인도태평양 전략, 중동 등 지금 현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 공동 대응을 하자라는 의지도 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영국이 합동 훈련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확대가 되는 것인데요. 대북 제재를 위해서는 우리가 해양 공동 순찰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서로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은 앞서 보신 대로 도착 직후에 첫 일정으로 동포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역시 영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동포 만찬 간담회를 지금 하는 모습인데 공항에서 이제 바로 저곳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우뚝 일어서 기적과도 같은 압축성장을 이루어내는데도 영국은 늘 대한민국과 함께하며 우리의 산업과 기술 인프라 구축 과정을 도왔습니다. 양국의 협력 지평을 AI, 원전, 바이오, 우주,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로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올해로 수교 140년을 맞은 한영관계의 중요성과 특히 그 뿌리를 강조했는데요. 구한말에 맺은 수호통상조약 이걸 얘기했고 또 유명한 언론인 어니스트 베델 선생과의 인연 그리고 6.25의 혈맹을 특히 강조를 했는데 자 내용에 보면은 이제 뿌리 깊은 협력과 연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두 나라 간의 협력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나온 가운데 6.25 때 8만 천여 명의 참전 얘기가 나왔고 또 천여 명의 사상자가 영국에서만 나왔다. 뭐 그런 얘기를 또 했고요. 런던에만 한 식당이 200곳이 넘는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최근에 K컬처, K팝, K푸드 이런 열풍이 한국을 넘어서 미국 나아가 영국과 유럽에도 지금 굉장히 크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께서 처음 공식 일정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한인 사회가 모여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제형 한인과 함께 했다는 점에서 먼저 이제 동포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저도 의원을 처음 알았습니다. 조선과 영국 간의 어떤 조미 소통상조약을 체결했던 것이 188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140년 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인 관계가 시작된 140년 되는 기념회에 이렇게 영국의 찰스 3세가 즉위한 이후에 첫 국빈 방문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다는 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갑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리시피 지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영국을 통치했던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돌아가시고 그때도 직접 윤 대통령께서 가셨죠. 그 무렵에 이제 찰스 3세가 즉위하신 다음에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윤 대통령 부부를 공식 국빈으로 초대했다 그 말씀이 들었었는데 가셔가지고 또 한국에서 둥화간의 어떤 양국 간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특히 1950년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유행 결의가 있자마자 정말 대한민국으로 8만 명이 넘는 영국 군인을 보내줬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토의 어떤 수호를 위해서 8천 명이나 넘는 젊은이들의 피가 흘렸던 혈맹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사자가 천 명 넘게 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줄은.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혈맹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산업화에 있어서 조선이라든가 아니면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한국의 선진적인 문화를 굉장히 많이 지원해줬는데 이제는 한 140년 지나서 거꾸로 한국의 K-POP, K-문화가 또 영국으로 가고 있는데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영국, 런던 시내에만 한국 식당, 코리안 레스토랑이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들 한인 어떻게 보면 문화 전도사로서 더 큰 양국 간의 어떤 교류 역할을 해달라 그런 당부도 하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즉위한 뒤에 처음으로 맞는 국빈입니다. 그래서 왕실은 지상 최고의 의전으로 불리는 최고 수준의 예우를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윌리엄 왕세자와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 빈 부부가 윤 대통령 내외의 숙소로 아침에 직접 찾아옵니다. 그리고 환영식장인 홀스 가든 스퀘어 왕실 기마 근의대 강장 여러분 영국 런던 관광하시면 보게 되는 유명한 털모자 쓴 말탄 사람들 말이죠. 그쪽으로 같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왕실 근의대와 같이 갈 수 있다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롤스 로이스 급으로 해서 차로 갈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왕실 근의대가 모으는 백마의 뒤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인데요. 옛날에 아마 이런 모습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영국을 방문했을 때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셨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홀스 가든 광장에서 저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기에서 결국 근의대 아마 머리에 모자 쓰고 근의 기병대 교대 행사는 아마 거기인 것 같은데 일단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볼거리가 돼요. 그렇죠 결국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영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그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요. 지상 최고의 의전이라고 불리는 왕실 의전이 또 있게 됩니다. 예포가 무려 41발이 발사가 된다. 자 41발 예포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예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전 행사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존경과 예의를 표현한다고 하죠. 영국 군함에서 무장 해제 상태에서 입항을 했던 그것에서부터 전통적으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1808년에 왕실이나 국가 원수들에게 행해지는 격려의 의미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윌리엄 왕세자와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 빈이 함께 직접 방문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은 영국 의전이 기존에 갖고 있던 최상의 프로토콜이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기 왕 영국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래 되어 있던 전통적인 의례대로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예포 발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홀스 가즈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아까 그 근위병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위병들이 그 높은 모자를 쓰잖아요. 털모자 아주 길죠. 그 털이 곰털입니다. 그래요? 예예 캐나다산 아메리칸 흑곰의 털인데요. 그게 또 영연방 국가인 캐나다산 곰을 쓰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곰털이 주는 그 보온감이라는 게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보기에도 따뜻해 보입니다. 그 겨울에는 괜찮은데 지난 여름에 폭염 때문에 그 근위병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피식 피식 쓰러지는 실신이 있는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그 소식 들어왔죠 혈사병으로 막 쓰러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근위기병대가 함께하는 홀스 가즈에서 행사를 하고 영국 왕실이 최고의 존경의 의미를 담은 마흔 한 발의 예포를 발사하고 그러니까 왕실에서 국빈을 초청한 것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의전 중에는 아마 최상의 의전이다. 이렇게 생각될 것이고 또 왕실의 전통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여주는 의전은 오히려 캐주얼하게 보일 정도의 상당한 의전에 어떤 정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마흔 한 발의 예포를 다 쏘는 걸 듣는 것만도 꽤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 대통령 내외는 이후에 찰스 삼세 국왕 그리고 커밀라 왕비와 함께 그 유명한 황금마차를 타고 버킹엄궁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 황금마차 유명한데요 이 의전이 갖는 의미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이것도 최상의 의전이라고 볼 수 있죠. 김하부대의 호의를 받고 가는 겁니다. 그냥 황금마차뿐만이 아니라 김하부대가 호의를 하면서 지금 이제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황금마차를 타고 버킹엄궁으로 가게 되는데 이 버킹엄궁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한 그 영국 왕실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가 있죠. 주요 사무도 보기도 하고 거주지로도 쓰이기 때문에 버킹엄궁이라고 하면 이것 자체가 영국 왕실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게 됩니다. 상석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가는 쪽을 바라보는 게 상석이고 맞은 편이니까 이번에는 국왕이 맞은 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 방향의 상석이라는 건 우리 KTX를 타도 그렇잖아요. 가는 방향이 더 좋지 않습니까. 반대쪽으로 가면 멀미가 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찰스 3세 부부는 이제 초대한 국빈에 대한 최대 예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왕이 반대 방향으로 앉고 그리고 국빈으로 초대된 우리 윤 대통령 내외가 정방향으로 앉아서 간다는 거 뭐 이런 하나하나 디테일에도 최고의 의전이 숨어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뭐 반대 방향으로 타도 가론마타 한번 타보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2013년이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했었죠. 그때 이 의전들 받았었습니다. 그때 모습 함께 보시죠. 네. 벌써 10년 전입니다. 이때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리고 역시 작고한 필립 공이 필립 공작입니다. 버킹엄 공작인데 두 분 다 고인이 됐지만 이제 그 황금마찰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제 먼저 이렇게 안내해서 그때는 같이 탔어요. 왕과 같은 방향으로 이 맞은편에 이제 부군이 영국 왕의 부군은 저때는 이제 신하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배우자가 없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국 여왕께서 더 특별히 대우를 해서 정방향이 함께 나란히 자리를 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황금마찰의 영어식 이름이 오스트레일리언 스테이트 코치. 즉 호주 마찰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렇습니다. 호주산 국가 어떻게 보면 마찰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88년 올림픽했던 해. 1988년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건국 200주년이었던 해였다고 합니다. 서울올림픽 때군요. 그렇죠. 그때였었는데 그때의 어떻게 보면 영연방, 그레이트 브리터리가 하러 가죠. 영연방의 하나의 멤버인 호주에서 이 마찰을 이제 2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아주 멋진 황금마찰을 만든 다음에 영국 여왕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진상이고요. 진상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의 법흥경 마구, 어떻게 보면 차고라고 해야 됩니까? 가면은. 마구간이죠. 마구간과 차고에 가면은 100대의 마차가 있다고 합니다. 마차만 100대다. 마차만 100대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30대 정도는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하는데. 관광객들이 보는 게 한 30대. 관광객이 보고 타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 1988년에 만들어진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빈들을 위하는 어떤 이런 용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사를 어떻게 보면 아그레망을 주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아주 유용하게 쓰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88년 산 호주 스테이트 코치가 최신식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100대 중에 가장. 그렇죠. 브랜드 이유다. 그렇죠. 결국 그 이후에는 새로운 어떤 마차는 특별히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 영국에서 가진 가장 좋고 가장 최신식인 이 마차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위한 의전용 마차로 지금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찰스 3세가 호스트가 돼서 베푸는 버킹어문 궁 오찬에는 왕실 가족 등 50여 명만이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찬에서 무슨 메뉴가 나오고 할지도 궁금한데요. 한국 소장품들을 이 식사 후에 같이 관람하고 6.25 영국군 참전비에도 헌화도 같이 한다. 이런 스케줄이 지금 예정돼 있어요. 그렇죠. 공식 스케줄이 그러니까 국빈 방문 스케줄은 현지시간 21일이거든요. 오찬과 만찬이 모두 국빈 만찬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오찬의 경우에는 왕실 초청 오찬이 되겠습니다. 찰스 3세가 직접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정예 중에 최정예. 왕실 쪽에서도 아마 최정예 꼭 필요한 소수 인원. 또 우리 측에서도 제일 중요한 분들만 참석해서 총 인원수가 50여 명 정도에 그친다고 하는데요. 아주 핵심 요인들만 함께하는 환영 오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이후에는 버킹엄 궁에 전시되고 있는 우리의 예전 물품들 유품들 이런 관련 소장품들을 함께 관람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찰스 3세 부부와 함께 6.25 영국군 참전비에도 함께 가서 참배를 하고 헌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6.25라는 역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국가들을 방문했을 때는 우리 대통령이 항상 그런 일정을 함께 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을 했었고. 또 최근 일본에 방문했을 때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 그 원폭 피해자 위령탑에도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가서 그 현직 대통령이 참배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20세기에 있었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아픔을 공유했던 국가와의 그 어떻게 경의를 표한달까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영국의회에 나가서 영어로 연설을 합니다. 전문 영어 연설은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후 두 번째인데요. 미국 연설대 모습을 한번 간추려서 보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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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 BTS bade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ade them to Capitol Hill. Our alliance is for justice. Our alliance is for peace. Our alliance is for prosperity. Together, our alliance will continue to move towards the future. 네, 아시는 대로 영어란 말, English이란 말이 영국말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영어 원조국에서 하는 영어 연설. 윤 대통령도 다소 긴장을 좀 하시겠고, 또 영국식 유머를 좀 섞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갔을 때는 중국말로, 또 그렇게 어렵다는 프랑스 갔을 때는 프랑스 말로 그 연설을 했던 것이 있는가 기억이 나는데요. 특히 지금 좀 전에 보셨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미국 상원합동회의에서 지금 원래 한 30분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하도 박수를 쳐대가지고 거의 50분 정도 할 만큼 굉장히 큰 환영을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영국에 가서의 어떤 국빈으로서의 연설 자체가 상당히 기대될 것 같은데 통상 한국에서 배우는 영어는 말은 영어지만 액센트는 미국 액센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영국 액센트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독일어 했던 것처럼 상당히 아스크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약간 톡톡 이렇게 보면 부드럽게 흐르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투박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철이 좀 강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국에서의 연설을 어떤 식의 액센트로 할지 좀 기대되는데 나아가 또 한 가지 또 기대되는 것은 미국에서 연설하고 난 이후에 만찬에서 가장 미국적인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서 엄청난 히트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만약에 이걸 기획을 한다고 하면 퀸? 퀸보다는 오히려 가장 영국적인 비틀즈라든가 아니면 엘튼존의 노래 같은 것들을 한번 부른다고 하면 오히려 양국의 어떤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세대로 볼 때는 비틀즈의 유명한 노래를 그렇죠. 비틀즈의 예스데데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엘튼존의 캔들 인도인드 뭐 이런 정도를 한번 불러주신다고 하면 양국 간의 관계가 아마 훨씬 더 인간적으로 두터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버킹엄궁에서의 윤 대통령의 노래 분명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후에는 180여 명이 참석하는 확장판 현대식 국빈 만찬이 역시 버킹엄궁에서 열립니다. 이 만찬은 리시 순액 총리가 주재자죠. 그렇습니다. 낮에 있는 오찬의 경우에는 왕실에서 주최를 한다고 하면 저녁 만찬의 경우에는 리시 순액 총리가 직접 주재를 하면서 총 참석 인원도 오찬에 비해서는 상당히 늘어납니다. 180여 명이 참석을 한다고 하고요. 따라서 국빈 방문 첫날인 21일 현지 시간으로 오찬과 만찬이 모두 버킹엄궁에서 잊게 됩니다. 그러네요. 상당히 공식적인 만찬이기 때문에 오찬 만찬 메뉴라든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후일담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상당한 흥미가 모아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재 시간으로 11월 22일에는 영국 총리 관저가 있는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순액 총리와 윤 대통령이 한영 정상회담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 윤 대통령이 출국 전에 국무회의에서 밝혔던 내용으로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국 국빈 방문은 우리 기업의 영국 진출 확대와 첨단산업 공급망 그리고 영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로 만들 것입니다. 네. 정상회담은 내용을 봐서 또 저희가 말씀드릴 거고 자 이 리시 순액 총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초의 인도계 영국 총리 최연소 총리 미 영국의 옥스퍼드와 미국의 스탠포드를 잇따라 나온 수재 그야말로 돈밖에 없는 장인을 둔 이른바 다가진 남자로 불리는데 악시아타무르티라는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돈만도 수천억 원으로 지금 평가되는 어떻게 보면 뭘 안 가졌을까 싶은 그런 남자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영국에서도 또 정치 경력을 보면 2015년에 하원 의원으로 입문해서 차관 또 재무부 차관과 장관을 한 해에 잇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그 말 많았던 보수당 경선에서 아주 나중에 또 역전해서 총리가 된 아주 입지전적인 물이죠. 뭐 대한민국에 이 대한민국으로 전 세계에서 이 남자보다 더 많은 권력과 부호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의 최고의 학부 옥스포드 미국의 최고의 학부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탠포드 두 나라 두 학교를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얼굴도 보이듯이 비백인으로서 최초로 영국 총리가 된 사람이고 그렇죠. 지금도 나이가 42세. 정말 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젊으면서 어떤 경제력과 지력을 다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EU에서 탈출하는 브렉스트 이후에 여러 가지 금융과 경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골드만삭스에서 애널리스트를 통한 것을 해서 금융에서 잔뼈를 굵은 다음에 영국에 왔고 영국에서 재무통으로 지금 잔뼈를 굵어서 영국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해서 지금 총리까지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와 같은 분들을 이제 만나서 이제 한국과 또 영국 사이에 서로의 앞으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넘어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논할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우위는 다지면서 또 한국의 경제적 이익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어떤 좋은 방영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재무 전문가답게 이번 한영 정상회담 또 윤 대통령의 국빈 영국 방문에서는 세일즈 외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영 비즈니스 포럼이 예정돼 있고요. 동행한 우리 경제사절단이 70명이 넘습니다. 200여 명이 참석하는 양국 기업인들의 포럼도 예정돼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어떤 합의가 있을지 어떤 계약이 나올지 최상목 수석의 얘기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이 발상지인 영국은 세계 6위, 유럽 2위의 경제대국이며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 강국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교 140주년을 맞아 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알려진 대로 영국은 세계 6위의 거대 시장을 갖고 있는 국가, 금융의 허브로 평가받는 금융중심지입니다. 이번에 한국과 영국 사이의 FTA가 좀 업그레이드로 개선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 당연히 도움을 좀 많이 받겠죠? 그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사원 1호를 자청하면서 모든 순방은 경제를 최우선에 놓고 윤 대통령이 항상 애쓰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도 영국과는 특히 원전이나 방산 관련해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사절단의 규모만 해도 한 70여 명에 이른다고 하고 그 면면을 살펴봐도 상당히 중요한 인물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특히 양국 기업인을 모두 포함한다면 한 200여 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요. 첨단 산업이나 금융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MOU가 체결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이재용 회장이나 정의선 국왕모 회장 등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 간의 FTA도 이것을 기회로 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논의도 되고 있고 이어지는 BI 총회,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도 함께 이분들이 동행하면서 뭔가 좋은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네 이 경제 사절단은 그대로 파리로 동행하게 됩니다. 런던에는 아시는 대로 그 오대 시중 운행장 등 우리 금융권의 그 대표들도 같이 가니까 역시 거기에서의 그 성과도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북한이 2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 이렇게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일본의 NHK, 교도 등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그렇게 보도했는데요. 지금부터 이 내용을 자세히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발사 시점을 예고해서 그걸 일본 정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NHK와 교도가 보도를 했다면 사실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8월 달에도 동일한 통보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5월 8월 달에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에 비춰서 11월 12일이 먼 것이 아니고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다가오는 12월 1일 사이에 언젠가는 다시 한번 ICBM급 위성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요. NHK와 교도 통신에 따른다고 하면 일본 해상보안청의 두 곳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북한의 남서쪽 서해안 해상 그리고 저 멀리 또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두 곳에 낙하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상 안전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저는 생각해보면 북한의 남서쪽은 어딥니까? 우리나라 서해입니다. 그렇죠. 서해 앞바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북한은 그걸 무시하고 일본에만 한다는 사실 자체가 개인적으로 속상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지난 5월, 8월 두 번 다 그렇게 통보를 하고 사실상 다 실패를 했고 실제 그중에 일부는 잔해물을 우리나라에서 인양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국민의 안전 그리고 해상 안전 또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안보를 위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도 서해에 낙하물이 떨어졌었고요. 이번에도 해상보안청, 일본입니다 물론. 그쪽에 낙하물 주의하고 항행 선박도 주의해라. 오키나와현 상공을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통보를 해놨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우리 합동참모본부도 20일 오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발사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발사를 적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만약 북한이 이 같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합참이 엄중경고라는 단어를 들으신 대로 썼습니다. 또 필요한 조치라는 말도 했습니다. 어떤 걸 의미한다고 봐야죠? 상당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은 결국 ICBM이랑 같은 것입니다. 정찰위성은 앞에다가 광학물체를 다느냐 내지는 거기다 탄두를 달게 되면 대륙간 탄두탄, ICBM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발사체의 기능을 자꾸 실험하는 것이거든요. 탄두탄의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실행한다고 선포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즉각 엄중경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필요한 조치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9.19 군사 합의를 이미 북한이 약 3,300여 회를 위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무시라고 했기 때문에 왜 우리만 이것을 지켜야 되나라는 이야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신원식 장관의 경우에도 정지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라는 것에는 실효적 정지, 일부 정지,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일부는 군사적인 대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엄중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황이 급박합니다. 북한이 일본 정부에 통보한 위성발사 예고 기간 10일이나 되는데요. 언제가 될 것인가 예상을 좀 하자면 미국의 추수감사절 영어로 Thanksgiving Day라고 하는 날이 23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첫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기로 한 게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좁혀서 말하면 23일부터 30일 이전 그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전에 11월 11일, 14일, 18일 이런 미사일 공업절 이건 다 안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23일부터 30일 유력하다. 물론 22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한 10여 일 정도의 시간을 두는데 그와 같은 것은 위성발사 자체가 날씨, 바람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맞기 때문에 상당히 넓게 했던 것은 맞고 또 기술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카운트다운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긴 기간을 잡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유력한 날짜가 11월 23일 또는 11월 30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11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칠면조 본 날이죠? 그날 같은 경우에는 전 미국 사람들이 가족들에 돌아가서 휴가를 즐기는 그 기간인데 그때를 맞춰서 미국 본토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쏘아올림으로써 북한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극적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11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를 하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정찰위성을 쏘아올리는 그때의 맞불 전략으로 해서 우리들은 이 위성을 쏘아올린다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11월 23일 혹은 11월 30일이 D-Day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로서 우리나라 전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매의 눈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도 지난 일요일에 KBS TV 인터뷰에 나와서 11월 안에 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달 말에 발사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위성엔진의 문제점을 거의 북한이 해소했다고 판단한다. 일주일, 11월 30일 전에 발사할 수 있을 듯하다. 모든 얘기를 종합하면 이제 통보했다는 보도, 신 장관의 인터뷰 사이에 공통분모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적어도 12월 이전에는 쏘게 될 것이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미국과 공동 정찰 자산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세히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에는 광화학 위성이나 레이더 위성 10기 체제로서 24시간 어느 눈인가는 지구 어느 지점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서 신원식 장관이 저런 이야기를 했다면 상당히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또 앞서서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11월 30일에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1호가 미국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지금 발사될 예정이기 때문에 경쟁 차원에서도 우리가 남한보다 빨리 쐈다라는 것에 의미를 담아서 그것보다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엔진 결함으로 인해서 2차 단위 해제되는 것이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북한이 뭔가 군사적으로 장비나 군사물 군수물자들을 많이 공급했다라는 것이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을 뿐더러 그에 대한 반대 국부로서 과연 러시아는 북한에 무엇을 줬을까? 이게 어떤 그 엔진에 있어서의 그 결함 같은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능이 향상돼서 이번에는 좀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기존의 그 미사일 연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액체 연료입니다. 액체 연료라고 하는 것은 주입하는 데 시간이 듭니다. 이틀에서 삼 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은 고체 연료를 바꾸게 된다면 우리가 휴대폰에다가 그 밧데리를 끼우듯이 바꿔 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추적당할 그 우려가 적고 그래서 상당히 북한에서도 고체 연료에 대한 시험 엔진 시험 같은 것을 이미 중거리 탄도탄 같은 데서는 했기 때문에 이런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에서 과연 그런 비용을 감당해낼 그런 어떤 충분한 힘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신원식 장관도 그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 러시아가 북한에 뭔가 기술 지원 또 탄약 무기 지원을 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군과 연결된 sns 텔레그램인데요. 비밀 보장이 잘 된다는 이 채널에 북한의 무기 지원에 감사드린다는 러시아의 인사가 동영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 군인의 저 말 북한과의 불법 무기 밀매 거래 이걸 자인한 셈인데 내용이 재밌는 게 많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채널 자체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부대 1기라는 내용인데 그것이 운영하는 주체가 러시아 군이란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수부대 1기에 북한 동지들이 친절하게 제공한 다연장 로켓이 특별 군사 작전 구역에 도착했다. 특별 군사 구역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낸 주체가 북한 동지 친구라고 했죠. 결국 북한에서 다연장 로켓 우리가 TV에 보면 동해안 같은 데서 마구 한꺼번에 불을 뿜는 그 내용이 다연장 로켓이거든요. 이게 MLRS라는 것인데 그 탄환을 러시아로 보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북한도 러시아도 부인을 해왔습니다만 러시아 군이 운영하는 공식 채널에서 이와 같은 것을 스스로 자인했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증거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라고 표현했고요. 북한 탄약의 사거리도 더 길고 정확도도 좋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우크라이나 세계인들이 보면 경악할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러시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북한의 군사 부품 같은 경우를 해외로 수입 추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를 했던 도장을 찍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결의를 스스로 위반해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것을 자기들이 급하다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달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날린 것 같습니다. 우리 합참은 필요한 군사적인 조치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맺어놓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일부나마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9.19 군사합의회 명시된 해안포의 포문 폐쇄를 매년 100여여에서 1000여여씩 위반함으로써 2023년 11월 현재까지 누적된 위반 행위는 약 3400여에 이르고 있다. 9.19 군사합의회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북한이 보인 행태는 합의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네 합참은 먼저 비행금지구역 안에서 금지되어 온 군사정찰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싫어하고 꺼려하는 이 정찰드론, 특히 미국 측의 정찰 자산을 우리가 다시 띄우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찰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이 상당히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9.19 합의를 해놓고 정말 식은 죽 먹듯이 그 위반을 벌여온 주체가 과연 누굽니까? 북한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 뭐 삼천 삼백여 회에서 많게는 삼천 육백여 회 정도도 위반했다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그렇다면 이것을 준수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이십이 년도에 이미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범시켜서 그 당시에도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광학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미미했기 때문에 뭐 해상도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에다가 무슨 생화학 무기를 장착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수도권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해 본다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미의 정찰드론 이런 것들을 다시 띄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구 일 구 합의가 일부라도 해제되면 한미 정찰 자산 특히 미국 측 정찰 자산의 위력이 다시 발휘될 것으로 보이는데 참 대담들한 위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는데요. 결국 앞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게 KH 첩보 위성 같은 경우에는 1cm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외에 U2 같은 경우에는 200km 떨어진 데서 목포물을 정찰할 수가 있고 코브라볼 같은 경우에도 이것 같은 경우에는 30cm 이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니까 우리가 개미 한 마리를 찾을 수 있다랄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북한에 있는 어떤 군사적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미사일 발사 이것을 실시간으로 감찰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찰 자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조인트 스타스 특히 글로벌 호크 등등은 제발 좀 안 봤으면 왜냐하면 북한에는 저런 게 없고 저걸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번에 정찰 위성의 발사가 성공하더라도 자총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김현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책 앤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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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